마음을 흐르게 하는 순기도 마테오복음 9장 15절 신란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들숨으로 등뼈와 아랫배가 나오도록 숨을 보냅니다. 자기 호흡으로 내쉬면서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자기 호흡으로 들숨을 합니다. 잠시 하나 둘 멈추고 셋에 자기 호흡으로 들숨 멈추고 1,2 자기 호흡으로 자기 호흡으로 내뻥습니다. 들숨과 날숨이죠. 들숨과 날숨이죠. 누구 없으면 자기 호흡으로 내려봅? talk esque 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신할 것이다 성부와 성대와 성기록을 건물갑니다